어휴 야 나 생각도 못했어 아아! 마보 마보 재설정 자 난쟁이 똥짜루 짜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타워 오브 링 한번 해볼거구요 오 링 링 링 이러면 그 동그라미 링 여기 올라가면 서로 협동하여 힘들게 만들었으니 잘 플레이해주시길 바란다고 써있거든? 그러면 우리도 같이 협동을 해야하지 않겠어? 어...왜? 제작자분이 협동하라고 했으니까 만들때 협동하여 만들었다는거지 플레이는 그냥 잘 알아서 하라했잖아 아니 아니지 잘 알아서 어 그러네 그래 그럼 우리 막하자 그래 너 내가 빠트린다 나 너랑 정이야 정 오 이거 뭔가 영화 인트로 같아 쭉 지나가면서 쭉 영화 아니야 시작 타워 시작이야 까불지마 내 다음 타워 시작 까불지마 자로 이제 곧 떨어질 때 됐구요 지금 밖으로 나왔구요 근데 여기 타워가 되게 밖으로 빨리 나온다 자오르라 밖에 노리 지고 있어 오! 오 진짜 나중에 타보자 오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미신리따는 아니고 보이는데 보이네요 미신리따 아니거든 보이는건 보이거든 나도 나도 잘 보이거든 야 근데 타워 오브 링이 사실은 그거 아니야? 뭐? 그 무서운 영화 링 알지 바비 우물에서 귀신나와서 TV에서 보완! 이렇게 나오는 그거? 너 지금 완전 귀신같았어 맞아 맞아 엄청 무섭다고 어 뭐냐? 여기는 박자를 맞추세요 박자를 해 맞춰라 그냥 대충 찍으면 돼 어, 띵. 띵. 어, 잠깐만 얘네들은 안 없어지는 것 같은데? 야, 대충 찍고 와. 얘네 안 없어져. 왜 그렇게 왔어? 이래 어렵나요? 솔직히 아니었는데. 나도 솔직히 아니오거든? 아직 안 어렵거든? 어, 나 여기 체크 포인트잖아. 어, 내일만 해. 아, 체크 포인트 있어서 아쉽다. 아, 아니. 체크 포인트가 나는 내일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오에 들어가서 죽은 거였구나? 어, 잠깐만. 어? 제작자가 실화하고 핑크래. 어, 여기 글씨가 써있었어. 여기선 안 보였거든? 네, 여기선 보였어. 제작자가 핑크색 싫어해. 나 핑크색 좋아하는데. 그니까, 나도 핑크색 좋아하는데 제작자님 왜 핑크색 싫어해요? 어, 안전지대, 안전지대. 예스, 제작자님 착하네. 그러니까, 사악하지 않네.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죽는 곳에서도 스폰을 딱 해주셨잖아. 엄청 착하신 분이야. 어, 그러니까. 함정이 없을 것 같은데, 앞으로? 안 되는데? 함정이 있어줘야 꼴밤이가 속으면서 어! 알약 먹고 이동했어. 어, 걱정돼서 순간이동 알약이었어요. 어, 멈춘다. 병아리 먹고 삐약 삐약 알약 먹고 순간이동. 어, 이거 뭐냐? 아하하하하하 이거 물라평아리 먹고 삐약 삐약. 잘 모르겠는. 어, 들어본 것 같아. 여기 회복? 회복 왜 있지? 이거 왜 있는 거지? 여기 닿은 사람 뚱뚱한 사람이 여기 다다다다다다다 닿고 왔으니까. 너 지금 뚱뚱한 사람 삐약 했냐? 삐약 아니고 맞잖아. 다다다다다 닿고 왔을 거 아니야. 여긴 속임수가 있습니다. 힌트. 하트가 흐린 곳만 삐약이. 제작자님 왜 이렇게 착해요? 야, 자으라 근데 나 내 기억이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했던 것 같거든? 이거? 어. 이거 했던 것 같아? 몰라. 우리 꿀밤이는 원래 가끔씩. 아닌데 꿀밤이 대자뷰 못 느끼는데? 아니야, 이거 진짜 했던 거야. 꿀밤이 대자뷰 못 느끼는데? 나 느껴져. 잠깐만 일단. 일단 해보자. 여기야, 핑크. 제작자분이 핑크를 싫어한다면서 답을 왜 핑크로 놓지? 어, 사실은 좋아하는 게 아닐까? 신데레인가? 싫은 척하면서? 그럴 수 있지. 여기는 민초, 여기는 민초다. 어? 제작자분 민초 좋아하나봐. 민. 초. 민트 머리. 초록. 초록? 초코머리. 민트 머리. 초록. 민트. 민트. 민초가 민트초록이었어. 민트초록? 아! 진짜 기쁘다! 함정이 있었어요. 와, 진짜.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. 아무리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? 왜 심장 아파. 우리 제작자분이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? 야, 이 정도로 아니라니. 그래도 착한 줄 알았는데 없는 거지. 근데 솔직히 우리가 쓸데없이 길 놔두고 딴 데로 가긴 했어. 인정하지? 아, 이게 길이야? 어, 여기 가운데 길 있었는데 괜히 가생이로 가긴 했어. 가생이가 쭉 가니까 편하네. 여기는 속임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킹파트를 밟고 가겠습니다. 아! 아우, 갑자기야. 어우, 야, 나 생각도 못 했어. 아우, 바보, 바보. 아우, 바보. 재설정. 아, 재설정이 있구나. 최고! 야, 근데 여기 재설정. 그 저거 뭐냐. 체크 포인트! 체크 포인트가 있네. 너무 좋다. 체크 포인트 최고! 어, 어, 나는 강아지보단 고양이인데? 꿀밤이 강아지! 근데 가운데로 아악! 지금 나 고양이의 다른 것 같거든, 차로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고양이였어. 고양이가 답이야? 어, 고양이야. 가자. 눈방할게. 고양이가 답이야? 어, 너 뭐하냐. 고양이가 답이야, 빨리 와. 너 어디서 떨어졌어? 하지만 난 강아지가 좋은걸. 아, 애가를 고양이로 하니까. 아, 안 좋네. 어, 발판 색깔 바뀌어. 여기 색깔. 예뻐, 발판이. 빤딱, 빤딱한게. 밖으로 털어내는 곳. 여길 밟아요. 자라, 자라, 자라. 빤딱, 빤딱. 파타스틱. 재설정. 왜 여기까지. 초코파이, 초코파이, 초코파이. 왜 여기까지 재단이 정말 대단하군요. 더 열심히 올라가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지금도 점프분이 잘.. 야, 나 피가 왜이래? 야, 초코파이, 초코파이. 아니, 나 피가 왜이래, 초코파이. 오. 오. 이 파트. 오, 점프가 조금 높아지. 어디가? 호잇, 여기. 나만, 아니, 나만 똑같이 느껴져, 점프 여기?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높아졌나봐. 야, 그럼 혹시 아프니? 나 피가 없거든? 안 아파, 안 아파. 오, 일스 중간 주장.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. 뒤로 가네, 뭐야. 앞으로 갈줄 알았는데. 근데 저렇게 뒤로 걷기만 하면 뒤로 가는 그거는 또 처음본다. 오, 주름길. 옆에 있는 파트처럼 똑같이 가세요. 저희 거울 모드인가 봐. 꿀밤비를 먼저 보내볼까? 이렇게 점프, 이렇게 점프. 너무 싫었네. 오! 멈춰요. 멈추지. 이곳이 그냥 끝으로 가면 되는 거 같아. 와 색깔 진짜 예쁘다. 와 빨간색, 불황색, 초록색 딱 보니까 가루 꿀밤이 뿡. 뭐야 나 진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. 통했다. 통해서요. 통했다. 통한 사람끼리는 뽀뽀해야 된대. 싫어. 서운하네. 벌복 파트 아니야. 나 피 안 쪄. 어 뭐야 나도 안 찼네. 찬 줄 알았는데.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? 밟고 가면 되지 뭘. 아 잠깐만. 야 피해보가 안돼. 야 나 어떡하냐. 나 피 진짜 없는데. 이거 피해보가 안돼. 왜 피해보가 안돼. 고장났어요. 고장났어요. 제작자님. 이거 갈 수 있을까 꿀밤아? 야 잘해 이게. 한 방. 어 왔어 왔어 왔어. 좋아요. 야 세상 조심해 세상. 잘 점프하세요. 세상 조심해라고? 어 세상 조심하라고. 코 물나와. 찌륵찌륵. 먹어 먹어 먹어. 찌르레이. 꿀떡꿀떡. 야 이거 수상해. 이거 하늘색깔 빠지겠어. 하늘색깔 빠지겠다. 없어지겠다고? 야 이거 없어지게. 하늘색깔 빠지겠다 했거든. 나 다 들었거든. 나도 귀때기 있거든. 저 귀때기를 잘라버려야지. 뭐냐.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. 어. 너 힐파트. 너 힐파트 저기 밟으려고 그랬지. 솔직히 얘기해. 어. 힌트야. 시작부터. 왠. 오. 시작부터 왠오래. 와 제작자분 이렇게. 숨겨두는 걸 잘하신다. 오. 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짜작전유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알라뷰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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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노래의 기억이 되었나? 롤롤롤롤롤. 그거 뚱이. 뚱이야? 몰라. 뚱이가 사랑해요. 이러는 거 있지 않아? 몰라. 나는 광고 따라 한 건데. 무슨 광고? 아 물론 옛날 광고야. 이거 LG 아니야? LG 광고 아니야? 으이구이구. 그 옛날 사람 이거 또 티내줘. 아 뭔 소리야. 그냥 광고가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이런 광고가 있었는지. 조용히 해. 아니야 여러분들 물어보지 마.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. 붙자루들. 또 봐도 돼. 뭐 어때 광고 있었냐고 물어보는 건데. 조심해 조심해. 그러니까 조심하라고. 오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 지석사님. 지석사님 쇼? 이 사과를 쓰셨네요. 너 진짜 깜짝 놀랐어. 올라갔는데 여기 붓섭이거든요. 붓섭인데 사람 있는 줄 알고. 심장 아파. 오잉! 예수 예수겠다겠다겠다. 사진 찍는 곳. 어 여기 사진 찍는 곳 있대. 오잉! 와! 오늘은 이렇게. 살려주세요. 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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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살려주세요. 뭐하는 거야 쟤?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다음 Coco 링을 한번 해봤는데요. 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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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예요. 꿀밤이가 땅에 묻혔어요.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이렇게 땅에 묻혔겠어. 콩콩콩! 살려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 살려주세요!